이 노래가 마지막입니다. 오늘 아주 성냥이 풍부하십니다. 남을 할 때가 없는 우리 회장님 김성원 가수 그 맹은 밤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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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을 세골에 타서 마시며 흘러가 세골 속이 흘러 보셨나 아무 때나 불타고를 마치며 저녁 아름다워 남을 할 때가 없는 우리 회장님 김성원 남을 할 때가 없는 우리 회장님 김성원 그래서 우리 회장님 김성원 오가게 이스네 은혜 속이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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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